사이 좋아 보인다 로얀님 병원 갔다와 로얀님 병원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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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오면서 못봤어? 딸인데 문 닫는거? 갑자기 우리 보자 내리는거야 차에 있다가 난 저렇게 차에 들잖아 여기 옆에 막 써있는걸 그래서 아 진짜 망했네 로얀님 병원에 도착 로얀님 병원에 도착 로얀님 병원에 도착 로얀님 병원에 도착 태파 기다리세요 태파 여기 고기 있어 여기 오구안 나만 지켜주긴 열정이 같다 가만히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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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비온대요 그래서 갔다 오지 거 같아요 어디가? 여쭤보려고 물어봐 여기 왕버스는 언제 피느냐? 뭘요? 이쪽 갔다 왔다 갔다 손란에서 얘들 왔다 갔다 하는 말이에요 심란에서 왔다 갔다 이쪽으로 내려가고 저쪽으로 내려가고 근데 우주에 들어가요 저거 아직은 왜 들어가요 강아지요? 어이구 개 간식이 가졌는데 이만씩 오게 해서 비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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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게 비싸고 일단 죽었어? 밉어서 죽어서 갔다가 자고 뭐꼬셨데요 여쭤보. 그 개 모시는 데가 있대요 놀는 데가 장례식장 할 거 하는 데 그다 혜띠야. 동질하게 부럽지 않다. 하랍에 알면 나지 나지? 저런지 병원비도 엄청 비싸잖아요. 아이고 나 그.. 애하라 키로부터 더들어간다고 이 더들어간 게 생겼더라고. 여기 다 터뜨려. 근데 왜 개가 개털이 좋아해? 개가 너무 많으라고. 너무 아가씨들어 할 건 아니지만 이거 봐. 수생이야. 허리 계속 빠져요. 개가.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개미하니까 거기서 개냄새로 풍랑 나네. 개냄새 나요, 저? 아니죠. 개냄새는 안 나죠. 안 나가면 싫지. 근데 낑승이네. 아이고 개 숭 봤다고 짖는 거 봐. 너 숭 봤어 야. 난 개 아프기 싫어해. 개는 싫어? 니가 올름 온 거 다 버리고. 그래도 나 할머니 보면 반갑다. 귀엽지 않나요? 나 지금 이러고 싶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문의사항에 있는 관계는 이는 강사항에 있는 강사항에 지나다니라. 이 강사항에 있는 강사항에 이 강사항에 있는 강사항에 벌레가 너무 많아서 죽을 것 같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앉으세요 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모든걸 마음대로 할수는 없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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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웃기다 아 이러면 그 뒤에도 있다고 치지야 아니 갈매기들 되게 약올리듯이 낫긴 한 거니까 이리와 가져와 펠뻥 가져와 펠뻥 가져와 무서워 무서워 펠뻥 가져와 배포 가져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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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가자! 옳지 옳지 옳지. 어우 살이 좋아 보인다. 옳지 빨리빨리!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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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가자 가자. 옳지. 어머 가져왔어. 이건 뭐야? 이거 공이야? 아 이것도 어떻게 하겠어. 이거 그거 나한테 바닷가 사람들이 쓰는 거야. 이거 어 mica? 아이고 가! 뛰어! 안 해! 가! 안 해! 가! 가! 안 해! 가! 안 해! 가! 안 해! 가! 안 해! 안 해!